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방향이잖아요. 속도가 아니잖아요. 천천히 가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상황을 하고요.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건 도전적인 삶을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순간, 이 순간이 지금 나의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의 이 순간, 이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모토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